ISTP는 남성은 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며 감각적, 현실적, 경험 중심적인 특성을 갖는 성격입니다. 오늘은 ISTP 남자의 주요 특징과 ISTP 남자가 싫어하는 사람, 특징, ISTP 남자의 연애 특징, ISTP 남자 꼬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ISTP 남자의 주요 특징 1. 냉정하고 놀리자 ISTP 남자는 감정보다 논리와 현실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감정적인 편견 없이 분석적으로 생각하며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실용적이고 경험 중심자 이성적이면서 실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때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3. 경험을 통해 학습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기도 합니다. 3. 모험자 ISTP 남자는 모험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스킬을 익히거나 경험을 쌓는 것을 즐깁니다. 스포츠나 액티비티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관찰력이 뛰어남 ISTP는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관찰하며 세부사항에 민감합니다. 이러한 관찰력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세한 디테일에도 주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높은 기술적 능력 많은 ISTP 남자가 기술과 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들은 기계를 다루고 공예품을 만드는데 흥미를 느끼며 손재주가 뛰어날 수 있습니다. 6. 독립적이고 자유로움 ISTP는 자유로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독립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즐깁니다. 7. 스트레스 관리 ISTP는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해소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용적이고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내양적으로 묶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감정 표현이 어려울 수 있음 ISTP는 감정 표현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STP 남자는 유용한 문제 해결자이며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소통과 감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ISTP 남성이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ISTP 유형이 피하는 경향이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ISTP 남성이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 ISTP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선호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감정을 과장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은 ISTP에게 예측할 수 없거나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제한된 자유와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ISTP는 자신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들의 공간이나 자유를 침범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ISTP는 이를 불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규칙과 구속 ISTP는 규칙이나 제한적인 환경에서 느끼는 제한을 싫어합니다. 너무 많은 규칙, 구속적인 규제 혹은 루틴적인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은 ISTP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침묵을 깨뜨리려는 압박 ISTP는 침묵을 통해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이것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침묵을 깨뜨리려는 지나치게 많은 압박이나 강제적인 대화는 ISTP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5. 과도한 감정적인 드라마 ISTP는 과도한 감정적인 드라마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형이 감정적인 상황을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면 ISTP에게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ISTP 남자가 연애할 때 보일 수 있는 특징과 행동은 다양하며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연애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유로움과 독립성 ISTP 남자는 자유로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연애관계에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중요시하며 파트너 역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존중합니다. 2. 실용적인 접근 ISTP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실용성을 중요시하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상적인 상황을 처리할 때 현실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3. 활동자 ISTP는 활동적이고 모험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연애 중에도 스포츠나 액티비티를 함께 즐기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활동하면서 즐거운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4. 침착하고 냉정 ISTP는 주변 상황에 대해 침착하고 냉정한 편입니다.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때도 냉정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5. 좋은 감각의 관찰자 ISTP는 주변 환경과 파트너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세부 사항에 민감하며 상대방의 선호도나 요구 사항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마지막으로 ISTP 남자와 좀 더 가까워지거나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즉 꼬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공통 관심사 발견 ISTP 남자와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대화의 시작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흥미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 ISTP는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감정이나 의견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3. 문제 해결 놀이 ISTP는 문제 해결과 도전을 즐깁니다. 퍼즐, 브레인 게임, 혹은 흥미로운 논리적인 과제를 제공하여 함께 해결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4. 모험적인 활동 제안 ISTP는 모험적인 활동을 즐깁니다. 함께 액티비티나 여행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것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5. 유머와 농담 ISTP는 좋은 유머를 평가하고 웃음을 공유하는 것을 즐깁니다. 적절한 타이밍의 유머와 재미있는 농담을 사용하여 대화를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자유롭게 대화하게 하기 ISTP는 자유로운 대화를 즐깁니다.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말고 편안하게 대화하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하세요. 7. 진실한 관심 표현 ISTP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상대방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ISTP 남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순간을 공유하려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